한재우 86 단어네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무슨 시죠? 이름시고요. 이름시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벽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물체의 이름이고요. 벽이란 물체의 이름이니까 이름시고요. 벽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는지 알죠? 뭐뭐뭐가 있나요? 순서대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 이거 꼭 알아두라 했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벽이란 말은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이죠? 무엇 벽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을 가르쳐주니까 이름시야 이런 단어가 제가 모르겠나요? 그 다음 윈도우 윈도우 무슨 무슨 씨인가요? 이름시 어? 그렇죠. 이름시죠. 인 더 우즈 뭐라고? 인 더 우즈 그렇지. 인 더 우즈 인 더 우즈 인 더 우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인 더 우즈 아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인 더 우즈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떻게 인 더 우즈의 뜻이 뭐였어? 그 숲속에 그 숲속에잖아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어디죠 어디 영어로는 where 구요 어디 했더니 인 더 우즈 어디 그 숲속에 어디 그 숲속에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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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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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초콜릿 도어 초콜릿 도어 초콜릿 도어 초콜릿 도어 브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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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응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응 무엇 무엇 이니까 무슨 시 무엇이라고 이거 무엇이니 하면 얘 이름 가르쳐주잖아 이름 그래서 이름 시라고 브레드 뭐라고?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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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뭐와 있다 잘 모르겠구요 다음 뭐라고? 우드 우뭐? 우드야? 우스 우스야? 뭐할래? 응 오케이 계속해서 NOW NOW 자 방금 봤듯이 NOW 했듯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언제 그렇지 언제 이제 좀 알아가네 WEN에 대한 대답 언제? 지금 형이 YUMMY YUMMY는 방금 봤듯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씨? 어떤 케이크? 아주 맛있는 케이크 그래서 얘는 어떤 씨? 하우스 무슨 씨? 이름 씨죠?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뭐라고? 그렇죠 무엇, 집 무엇을 그리니? 집을 그리고 있어 이 친구는? 뭐라고? 스트레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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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스트레인즈 피퍼 스트레인즈 잇 잇 잇 무슨 씨? 하다 씨 하다 씨죠 하다 씨 하다 씨 하다 씨 고한 역시 잘 기억이 안 나고 오 로스트 절치. Lost. Lost. Lost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길이를. 뭐라고? There are. There are. 오케이. 마찬가지. 제후도 공부 좀 다시 하고 1대1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오세요.